지금부터 JavaScript의 새로운 문법,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롭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새롭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함수를 이미 사용해왔거든요 다만 걔가 함수인지 몰랐을 뿐입니다 함수라고 하면 뭔가 좀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 시간에도 함수를 배웠고 아마 많은 분들이 함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을 거거든요 하지만 수학에서의 함수나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수학에서의 함수와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 모두 위대한데 수학의 함수는 그 위대함을 간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는 매우 쉽게 그 위대함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함수가 얼마나 대단한 도구인지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익숙해지시면 먼 훗날 언젠가 저처럼 스포자가 계시다면 이 함수를 다시 만났을 때 보이는 것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럼 함수를 만나러 갑시다 syntax directory에 function.js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도 만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코딩을 했는데 이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일단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어떤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전혀 의미는 현재 없지만 아주 중요하고 아주 멋진 일을 하는 코드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거죠? 여기 있는 이 코드들 중에서 음...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는 같은 코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얘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그 반복성이 규칙적이지 않고 어디서 등장할지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뭐가 발생한 거예요? 중복 중복이 발생하면 뭐가 나빠요? 유지보수화기가 나빠지고 코드의 과독성이 떨어지고 코드의 양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중복을 제거하는 걸 통해서 앞에서 변수 또 제어문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폭발적 효과를 이번에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경우에 우리를 구원해주는 도구가 함수입니다 일단 실행을 시켜볼까요? node, syntax, 그리고 function.js 이렇게 됩니다 전혀 의미 없지만 우리는 함수의 형식을 배우는 수업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대충 비슷하게 치시고요 이제 실습해볼까요? 저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이 코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코드를 함수를 함수로 정의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node.js한테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따라서 나 지금부터 함수를 만들 거야 라는 의미에서 function이라는 키워드를 앞에 써줍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려는 함수의 이름은 f123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괄호는 일단 그냥 치시고요 그리고 중괄호 그 다음에 이 중괄호에 우리가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f123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 f123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지우고 f123, semicolon 그리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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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시켜 볼까요? 이전과 똑같습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코드가 됐습니다 왜요? 여기 있는 f123이라고 하는 걸 딱 보면 얘가 1, 2, 3을 뭘 어떻게 하나 보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즉, 변수가 데이터에 대한 이름이었다면 함수는 어떠한 일련의 로직, 일련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과 있는 건 다르죠 그리고 여기에 f123이라고 호출되고 있는 이 코드들이 정확하게 같이 똑같은 코드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코드가 1, 2, 3이 아니라 1, 2, 3, 4가 돼야 된다 그럼 여기에다가 4를 추가하는 걸 통해서 f123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곳이 1억 개라면 1억 개가 동시에 바뀌는 폭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의 편의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떠세요? 함수가 위대하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아직 실험적인 것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곧 살펴볼 거고요 함수의 형식을 잘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와 정말 축하드려요 흐흐